어휴! 자! 포켓몬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? 아 근데 역대 이런 포켓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게임이 짜잘짜잘한 버그는 있습니다만 요번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픈필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골 때리는 버그들이 그냥 막 파고파도 괴담통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9세대 버그 모음집 1탄 같이 한번 보시죠. 1탄 3번째 코라이돈이 멍청하다. 뭐길래 그래? 이거 손범이 보이는데? 어머나! 이거 뭐 물구나무소 소개하고 문워크하는 코라이돈? 아니 저 정도 물구나무 실력이면 오히려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코라이돈 팔이 얼마나 센 거야? 이걸 버티네. 다음은 모든 성능 문제로 인해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 없습니다. 뭔 소리야 이게? 플레이어 관점에서 테라스탈 화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거 레이드 장면인데? 이게 뭐야? 아니 이건 좀 무서운데 비쇼?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포켓몬이. 이건 좀 무서운데? 이거 보이세요? 바위 뒤에서 이 모습이 비쳐가지고 그 하늘을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. 공포 게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. 자 다음 버그 큰 거 옵니다. 뭐 평범하게 코라이돈으로 갈아탱하고 근데 방금 뭘 본 거지? 일본 9세대 진격의 거인이랑 콜라보 했나요? 거인화! 2단계 2022년 게임이 맞나요? 아니 얘야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이렇게 미라이 돈이 불쌍해 보이는 건 처음이네요. 자 다음은 워킹인데 어떡하니 자 이번에는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듀라한이 되어버린 포켓몬 트레이너 저거 위라이더는 또 어디서 나왔어 이러다가 그냥 신성한 배틀에 끼어드는 게 어딨어 신났네 신났어 아주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막 자세치우고 그러지만 무서우니까 아니 목 없이 둥둥 떠나니는 전설의 괴물 듀라한의 등장이군요 다음 제목 말렘나무입니다 최강의 나무가 등장했다 아니 포켓몬은 어디 갔냐고 최소한 버그더라도 포켓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장르를 알 수 없게 돼버렸을까 이번엔 또 어떤 골 때리는 버그가 튀어나올까 공중부양 공중부양 이라이던도 필요없다 나는 자 다음은 또 평범하게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 뭐 배틀종이 자꾸 이렇게 막 끼어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대전 회오리 굿 오케이 배틀 한번 떠보자 마비 뜬 상태네요 바켓펄 한번 내가 한번 던져보자 뭐지? 똑깍스 똑깍스 나 순간 이상함을 못 느꼈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최강의 트레이너 미라이돈 이게 진정한 자동사냥이 아닐까 싶네요 또 코라이돈인데 어 야야야야야야 합체는 못참지 어우 예이 올리브 너무 좋아 넘나 맛있는거 너무 좋아가지고 올리브와 혼연일체가 돼버렸습니다 미라이돈이 뭐지 한번 잡아보죠 자 기술 한만컷 그렇지 깔끔했다 오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자고로 투시능력이 하나쯤은 있어야 포켓몬 트레이러다라고 할 수 있지 오예 바깥 날씨 좋네 으왜 오예 잘가세요 어디를 자꾸 떨어지네 오케이 네모와의 배틀 최강의 인간 포켓몬 나의 노예 포켓몬을 도와냈다 무다워 가까이 오지마 인간 시대의 끝이 이제는 뭐 하다 하다 호라이돈 다이어트 컨텐츠네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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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저는 이제 뭐 게임을 보는 건지 코빅을 보는 건지 헷갈리기 짜겠어요 나 뭐지? 내가 이상한게 아니죠 나 저것도 무슨 풍선인 줄 알았네 순간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켓몬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공중부양은 배우셔야 돼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울거야 프리나 음 음 요번 스파단의 또 리더 중에 한명 아닌가요 예 후우 알 라이 하하하하하하 about a year and a half ago 하하하하하하 저기 선생님 뒤에서 뭐하세요 지금 중요한 잠원 이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왼쪽밖에 안보여요 가만 얘들아 밥 먹자 저 Verantwortung 점심들 다 떨어지는 것도 기본이야 그냥 셀카의 위험성입니다. 이렇게 위험합니다. 셀카가 자 다음 최강의 인간 굴러오는 돌 따위는 쿨하지 않아 자 올리브 공격해 합체 정령 정령 이게 2022년에 나온 게임이 맞아